이례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에서 이례적으로 소위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문제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권력형 비리를 배후까지 철저하게 규명해서 처벌하겠다 그래서 강자가 법위에 굴림을 못하게 하는 검찰의 사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서 호흡을 맞췄던 중앙지검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모든 선거사범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중앙지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은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은 검찰의 존재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과정과 절차까지 모두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해야 됩니다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격한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은 검찰의 존재의 이유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런 취임사에서 볼 수가 없었던 선거범죄라는 용어를 언급한 것이 대단히 여러분들 인상적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한 시민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손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4.15 부정선거를 수사에 밝혀대면 모든 매듭은 자동으로 흘리게 됩니다 180특 자체가 거대한 허구입니다 정치 조작 사기꾼들이 민주주의를 핵심한 희대의 역기적 범죄입니다 이것을 못 밝혀내면 한국사회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못 밝혀내면 한국사회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못 밝혀내면 한국사회는 답이 없습니다 734, 8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수사에서 밝혀내면 모든 매듭은 자동으로 풀립니다 180특 자체가 거대한 허구고 사기고 거짓입니다 선거 조작 사기꾼들이 민주주의를 핵심한 역기적 범죄가 문정권 하에서 모든 선거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못 밝혀내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시민들의 의견이 가방끈이 긴 많은 인간들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근황한 법복을 입고 폼을 잔뜩 쬐는 대법관들보다 100배 나은 이야기를 장제욱님이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언급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언급한 것이 미래의 선거지 과거의 선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특히 송경호 지검장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선거범죄에 대한 대항은 검찰의 존재의 중 하나이고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이다 미래의 선거지 과거의 선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언급한 것은 이미 일어난 범죄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범죄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속셈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지만 검찰이 이렇게 묵묵부답인지 인천지검장인 이두봉 씨는 뭘 하는 건지 기가 찬 이야기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저는 그래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보다도 선거 범죄를 단속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다 물론 그것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요리를 지방선거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4.15 총선거 같은 건 구체적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선거 범죄를 다루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밝힌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주목할 만한 그런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